전 우크라이나 연합 조국 또는 바티키오시나는 율리아 티모쉔코가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중도 우파 정당이다. 바티키오시나는 우크라이나어로 조국을 뜻한다. 이전에 중앙당이었던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에서 율리아 티모쉔코가 1999년 3월 바티키오시나 정치파벌을 모은 이후에 최고라다에서 창설을 아이였다. 2011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선거에서 정당 블록들의 선거 참여가 금지된 이후 바티키오시나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 또한 2012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는 당명에 야당연합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이 기치 아래 몇몇 다른 정당들이 연합하였다. 이 선거에서 바티키오시나는 101석을 차지했다. 2013년 6월 연합당 일부는 바티키오시나가 흡수 합병했다. 2013년 12월 31일 이 정당의 의회 의석수는 90석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정당 자체는 도네츠크주에서 금지되었으며 이 주에서 바티키오시나에 투표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 정당은 주로 서부 우크라이나와 중부 우크라이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당의 대표인 율리아 티모쉔코는 2011년 10월 직권남용을 이유로 7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하르키오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선고받았다. 그녀는 2014년 2월 22일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이후 석방되었다. 이 정치 조직은 1995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국립대학교의 총장 볼로디미르 프리스냐코프가 세운 조국 평화세력연합 전우크라이나 시민협회에서 출발했다. 이 시민협회는 1999년 7월 9일 후로마다 정당의 전 의원들이 합세하여 정당으로 발전했다. 1998년 9월 14일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후로마다 당수 파블로 라자렌코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하여 1999년 봄 후로마다 전 의원들은 당을 떠나 다른 정당으로 흩어졌고 그 중 율리아 티모쉔코는 1999년 3월 의회 정당 바티키오 신하를 세웠다. 1999년 9월 16일 이 정당은 우크라이나 사법부 장관을 배출하였다. 제1정당 대표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우크라이나 공산당 비서였던 빅토르 드라첸코로 선출되었다. 1999년 12월 18일 2차 당회의에서 대표는 율리아 티모쉔코가 되었다. 티모쉔코가 유스쉔코가 이끄는 정부의 부총리가 된 이후 처음에는 정당을 조건부 친대통령적 이고 좌익성향으로 간주되었다. 2000년 조국은 쿠치마 대통령을 반대했다. 그리고 1999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예우헨 마르츠크로 유권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2001년 2월 티모쉔코가 체포된 이후 조국은 즉시 반대 입장에 섰고 시민들과 함께 쿠치마 없는 우크라이나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정당은 다음 의회 선거 직전에 우크라이나 구국위원회를 창설하였고 이후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 창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001년 12월 우크라이나 보수공화당이 조국에게 합병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입니다. 2002년 우크라이나 총선 시기 이 정당은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의 중앙당으로서 출마했다. 이 블록은 모든 당을 합하여 22개 의석을 얻었다. 그 중 13개 의석이 바티키오시나 가 획득했다. 2005년 1월 티모쉔코는 빅토르 유쉔코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총리가 되었다. 티모쉔코는 한 달 전 오렌지 혁명에서 유쉔코를 대통령에 오르게 해준 여러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몇 석을 잃었다. 2005년 9월에는 블록 세력이 40명으로 성장했다. 2005년 3월 우크라이나 자유민주당이 바티키오시나로 자가 합병하였다. 그러나 2007년 3월 이병합은 취소되었고 야블루코는 우크라이나 자유민주당으로 옮겼다. 2005년 말 우크라이나 연합정당 또한 바티키오시나로 자가 합병하였다. 2006년과 2007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이 정당은 똑같이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으로 참여하여 2006년에는 450석 중 129석 늘, 2007년에는 450석 중 156석을 획득했다. 2001년 5월 유럽국민당 회의에서 율리아 티모쉔코, 2007년 12월 18일, 두표차로 승리한 율리아 티모쉔코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국민 자위블록과 율리아 티모쉔코 연합이 집권하고 다시 총리가 되었다. 2008년 이후 바티키오시나는 유럽국민당의 옵저버 회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모쉔코의 정부가 2010년 3월 3일 패배한 이후 율리아 티모쉔코 블록은 야당이 되었다. 2010년 우크라이나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정당은 야당으로서 세력이 계속 남아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당에게 패배했다. 이 정당은 24개 지역의회에서 19개 의석을 얻었지만 크림 최고위원회에서는 한 좌석도 얻지 못했다. 리비우주와 키에프주에서뿐 아니라 테르노필에서도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참여할 수 없었다. 율리아 티모쉔코는 사기당한 바티키오시나 정당 조직은 비토르 야누코비치의 주문에 넘어갔다. 라고 주장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